경북과 충북 그리고 충남도가 동서고속도로 확장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새 도지사는 동서고속도로 확장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북도에서 동서고속도로 확장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경북도청이 이전될 안동, 예천지역을 직결하는 도로가 없어 동서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는 경북 울진에서 충북 세종, 충남 보령구간의 동서고속도로 271km, 왕복 2차로 건설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도는 이 구간 중 충남 보령에서 공주 45km, 청주에서 문경, 그리고 안동까지 107km, 봉화에서 울진 40km 등 3개 구간 192km에 대해 5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건설을 공동건의했습니다.